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롤은 초보입니다 초보 완전 진짜 초보예요 베리어가 뭐예요? 방어막? 방어막이 뭐지? 이거? 방어막 효과가 뭐지? 2초동안 감싸서 흡수합니다 아니 훈수 많이 더 주세요 세나도 많이 해봤는데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그냥 제가 마우스로 하는 게임 자체를 잘 못해요 왜 안나와? 나왔다 빨리 팩 그렇지 아 저기 또 요네 나왔다 아 지금 요네가 너무 무서워요 제 아이템 뭐 사지? 아 이거 먼저 사는구나 아 신발 먼저 사야되요? 아잇 이 롱 쏘어부터 사는데 아잇씨 속박 많아버렸어 아잇씨 나이스 아잇씨 나이스 아잇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잇씨 나이스 아잇씨 나이스 아잇씨 나이스 아잇씨 나이스 아..이거 아까운데? 아 나 죽어 아..아 이거 에바잖아 아 우리 애쉬도 죽겠네 그니깐요 플래시 쓸 걸 그랬어요 좀 그때 생각이 안 나요 요네 채팅 친다아 어 뭐야 이게 안 맞는다고? 아 이거 플래시 쓸 걸 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나이스 아이.. 아쉽다 아 집 가지 말라고요? 알았어요 아 이러고 집 까라고요? 아.. 아 요네 너무 사기캐잖아요 뭐야? 아리온다 네 쭉 빼겠습니다 아 얘 짐 괜히 썼네 노래 죽겠는데? 룬에 잡혔네요 우리 마스터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 승모드 사망 와 애쉬가 궁을 맞춰준 덕분에 럭스까지 사망하는 모습 럭스 아리까지 잡나요? 와아 내가 도와줄게 나이스 아 이제 도망가자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요네를 잡았어요 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요네를 잡았어요 확인하고 형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동을 깨우고